으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이번 달이 합성입니다. 총 8연타 예.. 7연타 7연타, 8연타.. 몇번이냐? 3번.. 어.. 4번... 5, 5, 5.. 여덟.. 8연타 가 볼게요.. 예.. 가자.. 도서관은 왜 진짜 옛날엔 많이 생겼어 아.. 고쿠코쿵사성 합성 갑니다.. 진짜인데?? 어.. 거기 가면 잠자라.. 어.. 콩쿠콩쿤 콩콩 음 지새끼잉 부금제목이요 자 콩쿤 푸르나 푸르나 콩쿤사성 감성합니다 전장해줍니다 전장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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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글자좀 적어주세요 마지막에 자 푸르나 봉황 자 봉황푸르나 라이온 자 일단은 라이온 하나 자 부금제목좀 적어주고 갈게요 이거좀있으면 부금 꺼지니까 오늘도 친절친절 오늘 친절친절 코스프레 오늘 친절친절 코스프레 오늘 친절친절 코스프레 이거 예 라이온 하나 축하드립니다 자 니아 세라 세라니아 어서 어서 갑니다 자 니아 세라 세라니아 으아ела 뇌 은 은 은 뇌 지 은 은 다 처음 아 데위 일 은 relatively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엄 무지에 까도 되냐고 어.. 깔려면은 그게 필요하지 소위 봉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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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.. 알리 수탑 예에에 자 릭링 소교 소교링 릭링 봉왕 봉왕 새우묵 봉왕 씨 개맛있겠네 자 seven 제발 축하드립니다 라이언 카레론 파랑하면 2개 내꺼 제물 깔고 개빡치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신이 시행 이생유지에 5생 합성합니다 자 유신이 시행 마지막 지크로 마무리합니다 일단 파랑하면 2개는 축하드립니다 안녕 자 요번 대리 합성입니다 23연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4연타 갈게요 조용장비 좀 맡겨주세요 대리 해보고 싶은데 라쿤 라쿤 사성 합성 갑니다 자 라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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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 초생부터 출발합니다 자 라쿤 라쿤 갑니다 자 라쿤 라쿤 루시 7일간 전용장비 뽑는게 이득이라구요 자 라쿤 라쿤 7일간 전용장비 뽑는게 이득이라구요 전용장비 30개 루시 7일간 전용장비 뽑는게 이득이라구요 전용장비 30개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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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배가 하루에 300개 7일 동안 3,7에 20일 와 그것도 많이 들긴 하네요 자 라쿤 라쿤 가자 자 자 샤오사생 정용장비 연락도 많이 쌓이니까 저 궁금한데 나도 어 저 첸슬러 4200개라고? 개많이드네 자 웬디웬디 가자 아 900개면 이득이구나 어우 자 로즈 말리 쌓입니까 저중장비 안쌓이면 나도 할건데 쌓이면 못하는데 자 웬디 바론가자 자 일단 요분꺼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빨리 요분 집중해야되면 집중 자 쇼핑 자 아론 바론가자 자 이장사성 자 글러브 글러브 삼옵 5개 제 친구 삼옵 5개 먹었다고? 뭐야 자 아수라 자 렉이 조금 있네요 조금 빠르게 가야되는데 일단 아직 소식은 안나옵니다 아까전에 지금 몸빵에 좋은걸 뽑아서 그런지 아 아 무빙얼굴대리 예 자 글러브 쿠키 갑니다 네 친구 10개 뽑음 내 친구 15개 뽑음 응 친구 없잖아 자 벨리카 싸서 와 왜 안나오냐 저기요 요거 집중좀 하세요 자 밥에 쎄로가자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냐 죄송합니다 자 관우 어 저기 이거 주인 주인이 주인 이거 방송 안올거같은데 이제 자 실룸실룸 이거 주인 오늘 방송 이거 안올거같은데 이거 집중해야되는데 자 니아 자 스모키스모키 재료했는데 20간대 재료만 나옴 저게 현실적이지 아우 자 라쿤 저기 주인님 괜찮죠 이거 주인 이거 처음왔는데 24m 맡기고 안나오면 이거 어 이거 안되는데 자 자하 수라수라 에수라 미쳤네 자 후퍼나미 가보자 자 예능 예능인데 예능인데 좋은거 풀어줘야되는데 자 밍밍사성 자 푸르나 스모키 갑니다 어 이거 잠깐만요 2100개를 하루에 어떻게 벌어야 못봅니다 2100개를 하루에 어떻게 벌어야 못봅니다 자 유심 어 푸르나푸르나가자 어 어 왜케 안나오지 진짜 미치겠네 자 푸르나푸르나 에어렠 여어 선어공 그렇지 주인 앞으로 방송올거 같다 음 아 좋아 그렇지 요즘 대세 요즘 원탑 딜러 원탑 딜러 원탑 유지리я 누굽니까 바로 선어공 아닙니까 예? 이분 공댁이라고요? 뭔소리야? 말도 안된소리냐?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볼까요? 뭔소리야? 이분 바로 방댁이다 삼촌 옷 뭔데? 뭔데? 뭔데 이거? 합성이나 합시다 우리는 합성하러 온겁니다 씰로 스모키 갑니다 응 합성하러 온거야 공댁은 자 벨 나왔어서 자 푸르나 고쿵 갑니다 자 푸르나 고쿵 합성 합성 공항공항 자 얼마 안남았습니다 두번 남았습니다 일단 소노공 하나 나왔는데 자 소노공 하나 나왔는데 자 의리엘까지 어허 렉이 조금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고쿵 스모키 갑니다 어 렉있는데 왜 얘기를 안해줍니까 여러분들 어 방송 보고있는거야 안보고있는거야 자 마지막은 녹스 소노공은 축하 드립니다 안녕 안녕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해주시구요 페포키 갑니다 500개 갑니다 500개만 바로가자 가자 음 방대로 갈겁니다 자 자 500개 자 일단 헤르핀 일단 마일러지 S도 차니까 바로 가보자 어 자 사링 자 주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분 크리 이제 좀있으면 졸업인데 자 이분 크리 이제 좀있으면 졸업인데 자 와 마일리제 S와 동시에 1인 개지렀다 와 와 와 한 4분 뽑았나 와 1인 개지렀구요 이거 이분 지금 안보고 있는데 지금 잠깐 나갔는데 주인이 잠깐 나갔어 어 돼지고기님인데 야 잠깐 나갔는데 요거를 선물해드리네 나머지 뽑자 자 자 자 유우 자 오늘 뭐 잘나옵니까 유우 자 오늘 이성말고 야 오늘 3성이성 잘나오는데 어허 3성이성 잘나와 어 자 아 근데 이성이 많이 안 어 아니 이성 많이 나오네 어 주시 마지막 아 리코로 마무리합니다 자 일단 1위 남마리 축하드리구요 바로 S상자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많이 들어왔지 요런것들 뭐 뭐 요런것들 어 바로 가보자 S 3 마리씨가 되고 2 죄송합니다 와 요즘에 돼지고기니까 좋은거 많이 뽑았지 바로가자 S 누굽니까 가자 오랜만에 또 무빙연기 한번 테스트 해볼 시간 아닙니까 바로 가보자 3 2 1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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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 근데 얘는 얘 이거 어 그 얘는 뭐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린 어떻게 봐 그 각성 큰 그림 그려야되나 이거 요거 큰 그림 그려야되나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요거 큰 그림 그려야되나 어 어 이거 어떻게 봐야되지 뭐 어쨌든 네 아 안녕 개노남이라니 자 펠프키 갑니다 1000개 1000개 바로 갑니다 ark 냉 탈 머 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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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